고속도로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요... 고속도로에서... 저 차 왜 이렇게 붙어가죠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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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차선을 물고가? 왜 저래? 이제 똑바로 가네. 어... 뭐야... 저 차 지나가니까 이게 날라오네요, 이게. 자동차... 뭐예요, 저게? 자동차 언더커버라고 그러시던데요. 저거 피할 수 있나요?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새벽에 고속도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. 앞에 가던 화물차 지나가면 바람에 휙... 승용차 언더커버가 날아와서 범퍼 왼쪽에 긁혔습니다. 이거 어느 차에서 떨어뜨린 건지 특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보상받기 힘들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나요? 물농한 재질의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요. 또 뒤에서 오는 차에 2차 사고도 없었고요.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쇳덩어리였다면 큰 피해가 생겼겠죠. 쇳덩어리였으면 날라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상황을 보고 빠른 신고로, 빠른 신고로 2차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. 이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앞차랑 좀 더 안전거리를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... 있다 그러면 그거죠. 앞에 저 차가 계속 가니까 지나간 다음에 어디서 날라오나요? 이게 날아오죠. 그런데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예요, 그 근처. 그 근처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차랑 조금 더 여유를 뒀더라면, 안전거리를 뒀더라면 저게 뭐야? 떨어지네 제자리 걸음, 제자리 뛰기. 움직여봤자 몇 미터 안 돼요. 그런데 자동차가 시속 100km 이렇게 달리잖아요. 1초에 28m를 가잖아요. 저기 있는 걸 내가 가서 부딪치는 거예요. 그런데 옆에, 뭐 밟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바람 불어서 드는 것까지 불법차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가.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여하튼 안전거리를 좀 더 충분히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. 큰 사고가 아니라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.